자 이제 9장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써져 있더라구요 웃어 하나가 왜 습격당해 있었는지가 나오겠지 이제 시간을 좀 돌려서 에이짱 아니면 치토세 거짓말을 한긴 이진초로 우리의 회사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키루씨는 한 번 더 안심해 아이짱이 오, 쩐다. 수익 창구도 켜져 있어야죠. 워낙 많이 퍼져서 이제 오에 대한 얘기가 웡토는 되게 이제 자연스럽다 거기 앉아 있는 거 어? 어? rev I'm on good 私でさえなぜ一派が彼女さんを保護したいのかただし 東海雪の 하나 dépend gratitude 何らが必要になる? そいつは認めるよ 私がパレカナから知らされた情報では ばあさんたちが最後に確認された場所は ばあさんって言うんじゃねえ ナイトスクエアって言うと 病とは手打ちになったってのに まっ揉め事にならなきゃいいが 二人が逃げ出したその日だ そんな前の情報 聞く気がないなら結構だ ただあそこは病のおかげで なるほど 長いことばあさんたちが見つからないと言うなら もちろんまだ 大きな経験がいったと思う ウォントーの言いに くくち ヤマインはブライスへの手に立ち合いなきゃ もう悪くからばさ ええ まずはこの前のホリシのおばちゃんとこ行くか またそこに行くのか そう言うな へいへい だが しょったな ええ とりあえず 알겠습니다 허허이 웬만한거 다 잠겨있네? 나가자 바로 여기서 전투 터지겠지? 아 아니구나 안싸울껀데 아이씨 암마 뭐임마 아이씨 암마 에이 까리 이제 가드부터 깨라 아이씨 암마 가라아 근데 지금 던전을 못들어가는 상황에서 아이씨 암마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아이씨 암마 아이씨 암마 아이씨 암마 아이씨 암마 아이씨 암마 아이씨 암마 없는거보단 낫겠죠? 돈 버는거 그리고 그럴거면은 MP 증가가 아니라 저거 하는게 낫겠다 야 그거 극기 갖고와봐 10 줄어드네? 10 아이씨 암마 들이 코로나 critic num 뭐야 이거? 그냥 동영상이구나? 강제전투가 있었단 말이야? 뭐야 이거? 강제전투가 있었단 말이야? 강제전투가 있었단 말이야? 서운하고만 흐어 다가 다가 3,198, 아니 3,198달러? 꽤 많이 주는데요? 이 정도면? 꽤 이쁜데? 이쪽으로 못가게 막 아 어차피 일로 갈거구나 직진이네 친구들아 내가 너희랑 왜 싸우니 그지? 만약에 신나게 전투를 하고 싶은거라면 던전을 가져 걔넨 돈이랑 경험처도 더 주는데 얘들아 미안한데 이건 좀 숨 넘었다 아니 거기서 보고 전투를 거는게 어딨어 임마 상당히 서운했어 지금 상당히 서운했어 지금 없어요 시간 아깝죠? 마력까지 상승했어요 이거 다 꺼져 실패 조명이 틀렸지 응? 뭐야? 왜 MP가 다 찼지? 아 저 아픔 막아놓고 이렇게 가라고? 와씨 뻔한데 야 이거 오카사바 배터리 사둔게 신의 한수였다 랩랩이 맘에 1호 1호 2호 1호 2호 1호 오오! 그거 먹다 남긴 물 같은 거 있지 않냐? 아니 거기서 달려오는 건 진짜 좀 심하다, 친구들아. 나 갈 거야. 삐졌어. 돌아와서 다시 볼꺼야 아이고 쇼핑몰까지 넣어두진 않았나봐 둠성 둠성 넣어뒀네 응 안봐 갈꺼야 나아 아카네さん은 라뉴을 데려다녔 나이트 스퀘어에 목격하였구나 원통의 정보가 아니라 아카네さん은 나이트 스퀘어에 뭔가 용지가 있었나봐 모르지 가봐야 일단 그렇구나 단히 통해서리지 않았나봐 맞아 맞아 아이고 무혈입상이네요 개꿀 아이고 무혈입상이네요 어이 나타파레카나의 야츠라다 응 아카네상탐 사거리고 있는 곳이네 아카네상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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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네 자타파레카 오택점 400은 되는거잖아 너네 레지스터는 아몸 중요 동... рам 흠 잘자 달아 더 올 거에요? 괜찮아요. 아직도 왔어요. 아직도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남아있었지? 어떻게 할까요? 일단 힐링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기류사님에게 남아있어요. 이런 곳에서 도망가면 웃어버리죠. 하지만... 긍정적인 경우도 너무 어려워. 일찍으로 정리할 수 있어. 모두, 우리의 힘이 남아있어. 너 원기옥이라도 쏠 거야? 무슨 말이야? 모든 걸 죽을 수 있어. 우리의 힘이 남아있어. 우리의 힘이 남아있어. 초유대기 초유대기는 유대 게이지가 가득 찬 동료와 함께 펼치는 초필살기 흠 와 키즈나 드롭 멋있네 멋있어 나이스 기절 아쇽 너 기절해 있잖아 와 만 달러 고마워 흠흠 흠 마자 성장 히 흠 흠 흠 흠 다행 다행히 다행히 죽을래. 죽을래. 이번에는 또 다른 병원이야. 사실은 어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네. 저는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네. 그렇다고 말하네. 사실은 사람을 찾고있어. 어버이들, 모르겠다고 말하네. 죽을래. 이 두 분이 이곳에 있었다고 말하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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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지금 말하는 턴이 이미 찾은거 아냐? 흠.. 나쁜게도 봤을때 왕이 죽었을때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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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네. 사은.. 알지. 가만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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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 ㅈ.. 아까네.. 얌.. 얌.. 아카네. 야마이의가 좀 뭐좀 알게했으면 좋겠다. 아카네. call me. 우리 또 야마이 보러 갑시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배신을 한다면 거짓말이니까 저는 제발 에이지였 에이지나 치토스의 둘 중에 한명이 배신을 한다면 제발 에이지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것마저 얘면 난 더이상 못 참을 것 같아 얘가 그때 혼자 따로 전화하던건 하나가 아닐까 싶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다이도지 1파쪽 연결고리가 있는거지 연결고리가 있는거지 즐겁게 보내세요 어 포위망 뚫렸네 아니 끝났네요 에이 시시한 놈들 아 오리 제발 대이순 음 에 으 으 어 으 으 帰ってきたぜ 呼吸štit 語嬉 聞こえ 語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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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 이제 좋아 나 얘 이제 좋아 어떡하죠? 치토새보다 얘가 더 좋아 얘 너무 정의가 그걸 노리고 여러 번 보여준 거 아니냐 혹시 한 대 더 칠 것 같은데 이거 저게 야마이지 일단 자기 구역에 들어왔다 이거 아니야 열받잖아 저래야 야만이죠 치료 앞에 서서 안 쫄던 그 어디 안가죠 우리도 설정상 도와주는 친구 생겼다고 이제 어? 세상에 야마이 서포트 어 끌어져서 그 잡기잖아 미친 신기술 한 번 써보자 비밀 스피인 무기를 안사주겠는데 계약한데 약간 소림 축구 보는 것 같아 자 뭐다? 기가 스윙 빠샤 강따 강따 아 매력 터지는데요 미친 거 아니야? 균기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더한데 오? 아 미친 반할 것 같아 진짜 개멋있어 우리 오타쿠들은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아군이 된 원래적? 못 참거든 그런 거 제게 도전이 되는 거 хар입사 어디서 못 참고싶은 것 같아 하아 라야 라야 crow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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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onfidence 아우 아 못날랐다 주던가 야망이 개쎄 미친 설라 멋있어 야망이 길어 아 배고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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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원턴 킬 야마니 너 9편에 나와라 꼭 이번에 독려 안된다면 9편에 꼭 나와라 제발 그리워 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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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집에서 ㅎㅎ dies マッテクレーヤマイ 地創 俺はあんたにも話があるんだよ アー カンスが 俺らはご覧の通りプライスに目つけられててよ バラクーダからも頑丈からも狙われてまあ 大ピンチだ 하지만... 아카네와 라니오를 랜츠들보다 더 빨리 찾아봅시다 그것은 힘들다 그래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친구가 필요하다 너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들었다 어... 카스나 너희가 그 때까지 아카네와 라니오를 네마이 개멋있잖아 하지만 브라이스가 아카네의 이유에 대해 손을 잡고 있었어 우리도 진짜 죽이려고 했으니까 쌤쌤에 괜찮아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죽이고 싶었어 그 부분은 키류가 죽이고 싶었어 죽을려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냥 친빌라인 것 같지 않아 아 이거죠 숫자의 길이예요 고맙습니다 아 지져있어 심지어 아... 더 탐나 어떡해 하... 아 용팔은 진짜 야마이다 래엘, 당신은 그렇게 비교한 침입이야. 아, 아니면... 브라이스에 비교한 침입을 할 수 있어야 할거 같아. 좀, 하나만... 개. 남은 강아지에게 더 내게 말한다. 참. 미쳤다. 유니한 센스는 안전하게 된다. 남은 강아지! 그니까 이거 한번 싸우기라도 해야지 저런말 들었는데 쫄? 님 님 쫄? 쫄? 쫄았어? 후후 후후후 후후후 추상 동료가 안되더라도 밀짚모자 대선단처럼 저게 될 수도 있잖아 아니 진짜 얘네 근데 제2의 마지막같은 애 만들고싶었던거 아냐? 물론 마지막처럼 안되겠죠 마지막은 캐릭터성이 너무 독보적이거든 미쳤잖아 걔 어? 불? 비 Лю 에이 아 씰 좋다 이거다 아 야마이매력 미쳤다 진짜 어떡하냐 선뜬 각각 미탈 정신차려 야마이가 지의심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 사실 자 자쿠들 다 꺼지시고 야마이는 추위를 잘 타요 우리 야마이는 물에 약해요 불쌍한 친구입니다 가스 잡았다잉 조금 위험하다 하지만 잡기 써야 되는데 잡기가 없어 가스 잡았다잉 파운딩 네 야마이 신기술 기절까지 했어요 가스 잡았다잉 가스 잡았다잉 가스 잡았다잉 가스 잡았다잉 가스 잡았다잉 가스 잡았다잉 하지만 기절 가스 잡았다잉 가스 잡았다잉 가스 잡았다잉 가스 잡았다잉 슬템 조 나갔어 아직도? 괜찮아 너 자고 있어 자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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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용의 푸목을 줬네 개 꿀 고맙다, 야마이. 너밖에 없다. 얘가 수색에 힘을 보태주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해주거나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되니까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다. 뭣... 아... 아... 아니, 승희가 상당한 분이 상당한 분이 상당한 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을이 정보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승희가 상당한 분이 상당한 분이 상당한 분이 상당하지 않다고 한다. 아 아 Australias 태공자 도rap 정리 아, 맘에 드는 놈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줌마 뭐 알고 있죠 역시 따라가 빨리 눈치 않채? 아줌마, 아줌마 뭐지? 아줌마는 모르겠지 하지만, 아줌마는 없지? 레디가의 사소입니다 아줌마 아줌마가 만화입니다 빨리 가보죠 이건 뭔가 알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무려잡혔지 어? 아줌마 아줌마 예 예 알았어요 아잇잇잇 조용히해 바보야 만탈려면 솔직히 개싼거짓마 아 아 이지마 아 아 저려놓고 돈도 안받으실수도 있지 발견했어 응? 네 엄청 빠르죠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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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떻게 그래요 말씀 안하시면 어떡해 크으 크으 헤헤이 버르장머랍게 저놈 시야키가 진짜 하버스트리트 크으 크으 거짓말 아줌마가 거짓말을 하는걸까? 내일 되보면 알겠지 근데 아줌마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뭐 크게 실망스럽거나 그러진 않을거 같애 일단 넘깁시다 다음날로